rise to the sea level but it's so delicious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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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미니스탕인데 주문의 시원한 루마토 너무 맛있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아삭아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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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머지 맛은 매콤한 맛이에요 마지막은 치킨을 먹어볼게요 치킨은 매콤하고 맛있어요 치킨은 매콤하고 맛있어요 치킨은 매콤한 맛이에요 저는 너무너무 좋아요 약간 탱탱한 과정 아주 쫄깃하고 쪄깃하고 찰떡한 과정을 쪄깃하네요 약간 쫄깃한 과정을 얻어서 제가 먹어보는 것 같아요 초콜릿 아삭아삭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아삭아삭 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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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맛은 정말 맛있어요 달콤한 맛을 다 먹어서 더 맛있었어요 달콤한 식감 달콤한 맛은 정말 맛있어요 너무 맛있다 오징어 매콤달콤하고 달콤하고 달콤하고 맛있어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